오늘은 우리 다담이 생일이에요 다담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우리 다담이! 기념 멘트 한번 알려주세요 생일 기념 저희가 어제 딱 정각 12시에 케이크를 불키고 생일 축하를 해줬죠 근데 정확히는 12시가 안 됐었어요 11시 58분인가? 우리가 0순위로 축하를 해줬군요 마이너스 깜짝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파티 정도였어요 맛있었지? 다미야!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다미야! 뭐 갖고 싶어? 다미야! 아직 다미한테 생일 선물 안 줬어요 아직 안 준거다 퇴근 다미야! 오늘 무대에서 잘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팬들이 중간에 생일 축하한다고 외쳐줬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진짜 듣자마자 심쿵 심쿵? 불 켜지자마자 이거 해줬어요 팬들한테 자 어마 시작 다시 시작 어마 어마 심쿵 심쿵 마이 헐 문 열어주세요 너의 나의 너의 잘 안 된다 네 오늘의 나의 케이크를 마치겠다 귀여워 저것도 먹어 귀여워 혀가 유행인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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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실래요? 아 나도 나도 감사합니다 초콜릿 먹었는데? 네 드세요 어 우리 발을 가져다 관심 야 맞아야지 아직 담배를 못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일간냐고 소원 하나 들어주게 할까? 맞아 소원 하나 들어주게 언니들 야자타임 야자타임 해 야자타임 그건 너가 좋은 거잖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왕 왕굿 야 영원 왕굿 왕굿 왕 궁석체로 써주세요 왕굿 영원 어 어 아 아 아 수아가 대척 같은 성격이야 이게 보면 성격이 나오지 않아 음 나는 멤버들에게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어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자 일어나볼게요 하나 둘 셋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수 왜 더 많은 느낌이야? 예상한 수 하나 둘 셋 D 봐요 D 봐요 D 봐요 Daten 뭐야? 스킨십 제일 없는 친구는 누구예요? 가미 가미 폰칩 폰칩 자가비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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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팝토타임 먼저 가져 볼게요 네 첫번째는 사이트곡 데자보의 포인트 안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두번째는 악몽을 잡아주는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여기 옷 갈아입고 1층에서 요정언니가 휴대폰으로 촬영했었어요 돌 자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응애 응애 마이구 아아아아아 여러분 저희 백일로 마이크를 잡았구요 다 잡은거에요? 안돼 내일모레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게임이 끝난 후 저희의 공연이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불어오 지연이 많이 애틀어 보이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슬슬 장소로 출발해볼까요? 네 어 채원님께서 흥방을 터보시네요 저희가 흥방을 자주 하니깐요 네 채원님 러켓 스트라이크 어 맞아요 러켓 스트라이크 영상 보셨나요? 반응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누가 반항세 안무 눈에 따라왔나요? 누가 우리 반항세 안무 눈에 따라왔나요? 누가 우리 반항세 안무 눈에 따라왔나요? 저랑 시연이랑 같이가 살짝 좀 아닌가요? 맞어 빨리 용민들었어요 여러분 빨리 보고싶어요 어 안돼 안돼 빨리 간다 장소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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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 저희는 밥 먹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한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음 이사 다음 이사 출발 여기 너무 예쁘지 진짜 와 너무 널 둘 수가 없어 너무 예뻐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햄버거를 하나 시켰고요 우리 수아 언니도 오늘은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입맛이 없어서 치즈를 뺐어요 어쩐지 나 안에 이렇게 양파 크게 들어있는 거 너무 좋아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입맛이 없어서 이마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말끔히 해치웠고요 수아 언니도 입맛이 없기에 짜다다다다 해치웠어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콜라까지 해치웠어요 맛이 어떠셨나요 와우 와우 네 저희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한번 후식 한번 해치우러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암울하다는 느낌인데 먹을 때는 이렇게 딱 지쳐서 먹으니까 멋진 느낌 정말 멋있지 멋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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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화는 뭔가 새로운 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왔어요 이제 언니도 막내예요 네 인사할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하연 다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죠? 다미 스윙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저의 강추로 오게 된 네온사인 만족이 저희는 지금 보안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작업실에 조명을 넣으려고 생각하다가 약간 즐기면서 하자는 의미로 저는 원래 게임기를 게임기 모양을 하려다가 음악의 악자 즐거울 악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하려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불 끄면은 얘만 딱 보내는거죠 네 둘은 아크릴 네 나는 팩트릭 제일 모였어 캔버스 캔버스 팩트릭 캔버스 그래서 감은 티가 되나요 근데 이제 히즉으로 하고 완전히 차단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펜 안지워져요 이렇게 펜 안지워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 어떡해? 여기 이렇게 꾸며놔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포기해서 날려버려 할 수 있어 아우 이렇게 돌려 이렇게 둘이 석이야 진짜 단다 하하하하 할 수 있다고 포기해서 날려버려 포기해서 날려버려 포기해서 날려버려 포기해서 날려버려 이게 포인트잖아 아 그치 그치 돌려 돌려 하하하하 근데 완성을 재포숴해야겠다 나 지금부터 벌써요? 하하하하 근데 언니 이미 부딩거리고 기념사일이었잖아 하하하하 그치 나는 나는 내가 이걸 그렸다는 것조차도 올라와 지금 언니는 하나를 한색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하하하 어우 다미야 예쁘다 하하하하 아이씨 이제 이뻐요 나 꾸눈하네 재밌다 근데 이거 나 요즘 이런 게 좋아 이러고 Then 이거 하고 싶었어 응 좋다 언니야 고마워 ual呢 이거 봐요 오 선생님 선생님 percentage Eva 잘 만드시네요 과연이 왜그래 다 너무 예쁘잖아 진짜 파인애플 같애 응 그만 그만 아니 진짜 파인애플 파인애플 그만 그만 이거를 시어 언니 중독하게 만들었다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가졌어요 어 다 같이 찾아봅시다 그러면 암전 둘 셋 짠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각자의 스타일이 너무 괜찮다 귀여워 2 haye 3 dayes 4ů 5 창작을 많이 해요 작업실 가서 곡을 쓴다거나 compose lyrics always working 다미 씨에서 오오오 회사에도 이미 얘기해 놔 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조금 조금씩 준비 중이고요 그 Once Upon a Time에 저 제 자작곡으로 커버곡을 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동화를 읽는 거여 가지고 중간에 막 책 넘기는 소리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약간 해석하는 걸 엄청 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재밌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7월 초에 저희 집 또또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근데 아직 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정말 큰Wait 아이디 뭔가 제 동생이죠. 거의 제가 5살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진짜 이만할 때 왔는데 3개월일 때 왔는데 어느새 8kg가 넘어가지고 무거웠는데 가현 씨 잠깐만 다미 씨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기 다미 씨 안 찍었어? 지금 처음 나오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니까 저를 찍고 싶으시면 금은보화를 가져오세요 아 금은보화? 진짜 확실해요? 네 있어보세요 여기요 이거면 되겠어요? 출연료 모자가요 아 왜요? 저 이만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첫 번째 짝장으로 개인 촬영, 유니 촬영, 단추 촬영까지 마치고 다미이네 다미 춥지? 어떡해 옷걸이 패딩 입어 난 입어 언니 너무 추워 나도 너무 추워 안 돼 지금 맞으면 너랑 나는 몸에 담아라 너무 추워 좋아 좋아 다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리 일로 와봐 옷 빨리 갈아입고 빨바이 저는 그러면 헤어랑 메이크업을 이 책장에 맞게 또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설레고 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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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 빛 빛 빛 com 빛 빛 빛 빛 지금 이의 빛 빛 빛 빛 빛 이가 빛 빛 빛 고장 원하는 원하는 그 대답은 알겠지? 뭐 할 건데? 이렇게 할까? 내가 지금 짜고 있다 어떻게 해야 했지? 어떻게 하면 널 고절할 수 있을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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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죠? 응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틀라라 아 틀라라 아 틀라라 나 못 미겠어 허리에 맞춰놨어 허리에 맞춰놨어 허리에 맞춰놨어 여기요? 여기 어디요? 여기 사무실이요 저희 집이요 숙소예요 여기 숙소랍니다 괜찮죠? 저희 숙소가 많이 커져서 방송도 우린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요 깨끗하네요 샵도 우리 집 안에 있고 쫌깨 쫌깨 허리에 맞춤 내려갈게요 네 자녀가겠습니다 제가 마카롱을 만들러 왔어요 제가 마카롱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마카롱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크림치즈랑 초콜릿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크림치즈랑 가현이랑 시현이랑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초콜릿은 수아 다미 유현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맛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유현씨 다미씨 우와 제가 만든 마카롱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요? 무늬가 너무 예뻤어요 맞아 이렇게 약간 오로라 같은 느낌 맞아 빨리 들어가요 맞아 역시 맛이 있었어? 맛있었어요 약간 보일 때는 바닐라가 다 나와가지고 크림치즈인데? 크림치즈가 다 나와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나와있지? 찌부된 거 먹어서 근데 맛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역시 소진이 있어야지 다행이다 역시 처음 본다면 잘 하세요 네 기다릴게요 안녕 제 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닮아서 이렇게 노랑노랑 저를 닮아서 왜 노랑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던 노란색이고요 Do you like pizza with pineapple? No No I don't like pineapple I hate pineapple No 누가 좋아하세요? 아니요 파인애플 진짜 싫어해요 너무 맛있다 정말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배드가이 오케이 배드가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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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왜 싫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트라우마 아 트라우마 예스 제가 파인애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봐봐 다 웃잖아 왜 파인애플 파인애플 대강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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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한 세 개?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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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른손잡이 아니야? 둘째 라면 둘째 라면 야 솔직히 짓은 남아 아 왜 진짜 모르겠다 또 한 가지가 더 그리운 게 있잖아요 아직도 없었어요 립 아 언니 이거 빨리 잘 만들어주세요 세계 선물로 다미가 제가 사고 싶었던 립을 사줬는데 하루 만에 잃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잃어버렸어요 하루도 아닌데 몇 시간 만에 오 잘 이렇게 필요한 노래 많으세요 2번 다미입니다 뽑겠습니다 손 출연 스타일리스트 동생 특별 출연 협찬 앤버골라인 어 다 나 지연입니다 아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아 제가 평소에 유연이를 엄청 잘 챙겨주거든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진짜 아우 진짜 너무 쉽습니다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너무 쉽네 이거 진짜 김유연 신발했어? 심심한 김유연 별생 김유연 심심한 김유연 어 이거 뭐지? 그 무슨 어 야 방금 대박이었는데? 이 안 물었어 이거 다 생겨났어 멋있는데? 오늘 김유연이 머리를 묶은 이유를 알죠 어제 아이가 묶으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유연이가 앞머리를 유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유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묶어달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앞머리 한 번 없이 묶어보고 싶어 아 원이 올빽으로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너희는 티존이 안 돼 안 돼 한번 잘생겼던 댓글 있잖아요 너희 나한테는 추천 안 해줘 선생님 마음속에 잘 알았어요 저요 너야 아 처음에 담인 줄 알았나 담인 줄 아 아 와 사석에서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 어쩐지 내가 맨 처음에는 진짜 대놓고 티가 없었거든요 유연아 신발 끈 묶고 유연아 계속 이랬는데 내가 생각에는 너무 티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티 안 나게 엄청 티 안 나게 그냥 평소에도 하듯이 무뚜뚜뚜뚜뚜뚜뚜 툭 뺏고 가고 툭 뺏고 가고 이렇게 오 좋아 언제 볼지 몰라 아 아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 큐 큐 오 오 좋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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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시현이가 안 지려고 그래 아 아 저도 아까 다미한테 뺏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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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 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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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아 얘 노래. 네? 어. 같이 고모? 같이 고모 슈퍼툴. 신나게 하자. 현 씨 안 불어? 현 씨 안 불어? 안 된다. 안 된다. 분포 도론자. 분포 도론자 다미. 당연히. 자, 갑시다. 우리 노래다. 오. 오오, 뭐지? 과연 이번엔 가미가 뭐죠? 가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온 바람에 불고 아, 가미가 되게 의욕적이거든요? 맞아 아, 당장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금포 던지자 아, 이기면 이길 수 있을지 아, 모르겠다 어? 네? 어? 네? 왜 안앉아 왜 안앉아 왜 그래 왜 너한테 이미지 관리하자 야 갑자기 아 왜냐면 어차피 원하는 삶에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야가 빠졌다 많이 맞추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정이 많은 거지 아이스 알았어 2년씩은 라면 먹었을 때 국물 먼저 면 먼저 면 먼저 면 먼저 역시 세수 잔치국수 잔치국수 반 년이 나의 관심도 받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무심한 척해도 다 보고 있다고 걸을 때 오른쪽 발을 먼저 내민다 왼쪽 발을 오른쪽 왼쪽을 쉬울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오른쪽 안 할래요 너가 나온 게 뭐야 나만 상처받은 거야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단일 관심이 없습니다 안무 선생님 화면 예쁘게 나온다 정답 좋았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츤데레다 무심하다 잘 챙겨준다 잘 챙겨준다 야 너무 잘하지 않나 술을 잘 마신다 눈물이 많다 말수가 적다 고민을 잘 들어준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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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제가 연습생 때 같이 연습을 해 준 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었어요 만약에 혼자 보통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면 다음에 혹시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같이 봐주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제가 최근에 유럽에 갔는데 호텔에 제가 빨래를 속옷을 해놨거든요 그걸 깜빡하고 안 챙겨갈 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나 입은 속옷이 없어요 TMI 시작하는 타임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이렇게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다니 심지어 앞에서 읽으라니 회사 나빠 굉장히 민망하지만 적어볼게요 네 일단 멤버들한테는 고마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식도 사는 것도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멤버들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직 못다한 일들이 많으니 함께 그려나가 보아요 나의 멤버가 지금 우리 멤버들이라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게 지내요 그럼 안녕 여섯째 다미 오오오